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흔히 하고 있는 게라지 세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들이 게라지를 개방하여 자기가 쓰던 물것을 싸게 파는 세일을 말합니다 저희는 좋은 옷과 물건을 샀습니다 이웃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합니다 아들이 여기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주 재밌는 그림이네요 동네 곳곳에 게라지 세일을 한다는 표지판을 붙여 놓으셨어요 이곳에도 있네요 게라지 세일을 한다는 곳을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카오리 공원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집에 게라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네요 옷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세탁기 냉장고까지 걸어 놓으셨어요 아이들이 입던 옷과 쓰던 신발들이 가득합니다 식탁도 내놓으셨고요 찰잔이나 쿠킹 재료들도 많이 내려오셨네요 각각의 가격을 붙어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옷과 주방요품들을 사서 왔어요 다음에 또 게라지 세일을 하면 와서 사고 싶네요 집에 사온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비치해본에서 하는 게라지 세일에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이런 게라지 세일을 다니시다 보면 이웃들과 사길 수도 있고 좋은 제품도 살 수 있는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